지카바이러스가 태아의 뇌를 형성하는 신경줄기세포를 공격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존스호킨스 대학과 플로리다 주립대학, 에모리 대학의 합동연구팀은 태아의 뇌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지카바이러스가 대뇌피질을 만드는 피질신경전구세포를 공격해 기능을 마비시킨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헬스데이 뉴스 등이 보도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신경과 전문의 민고월이 박사는 피질신경전구세포를 지카바이러스에 노출시키자 바이러스가 3일 만에 신경줄기세포의 90%를 감염시키면서 급속히 증식했고 감염된 줄기세포는 대부분 죽거나 분화기능이 손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실험 결과가 지카바이러스와 소두증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카바이러스가 집중적인 손상을 일으키는 곳이 어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